대한민국을 접수한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거의 먹은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거의 접수한 거고 그냥 한 몇 개월 남은 겁니다.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는 국민의힘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대표입니다. 특별한 법무비가 변화가 없는 한 사전투표 조작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좌익들이란 것은 그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윤두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우쩌퉁이 주원래하게 한 이야기가 좌파는 허황되고 거짓말을 잘한다. 우파는 기회주의자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제가 한번 생각을 그냥 적흥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학위를 마치고 한 30년 넘었네요. 30년 90년 한 30년 넘은 거네요. 내가 만난 여러분들 소위 좌파 진영 사람들 내가 읽은 여러분들 그 좌파 진영의 글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좌파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좌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시죠. 내가 좌파들을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을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에 관해서는 사전투표는 유난히 더블당 출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하고 당일투표 결과가 다르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주장은 거의 미친놈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인 겁니다. 통계학을 여러분들 물로 보는 이야기인 겁니다. 더블당 사람들이 이런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사전투표 득표는 항상 더블당이 이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미친 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은 더러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민주당 주장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사실로 만드는 겁니다. 좌파들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을 다 합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까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자기 사람을 심어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합법화되는 겁니다. 유별락의 이런 좌파 진영의 이런 성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추행 성폭행이 왜 그러냐. 그냥 여성 자체를 뭡니까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을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멘탈리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희정 사건을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박원순 씨 사건을 왜 특별하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라는 것이 세상의 정권 탈질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합법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부정도 합법화 될 수 있고 성추행도 합법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도 신기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은 상대방에 덮어 씌우고 그리고 또 불리하게 되면 물귀신 작전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송영길 씨가 위기에 처하니까 김건 이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한 게 전형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특히는 물귀신 작전 이고 무조건 상대왕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말로 내로남물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른 좌익들은 누구인가 좌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 요구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의 이야기죠. 정신질환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정신질환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세상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 씌우는 겁니다.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모든 행위에 여러분들 소위 추동력과 진실성이라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례적으로 뭡니까 그 인간들하고는 여러분들 뭐죠 예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책임감 없는 남자 책임감 없는 여자 책임감 없는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좌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치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우리끼리 오래오래 해먹는 거다. 그 사람들의 정치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리트라 혁명을 여러분들 소련에서 일어났을 때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북조선의 여러분들 인민을 위한 국가를 좀 내걸고 혁명을 해 가지고 농지 계획을 해 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냥 김시왕조가 다시 탄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부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탄생하겠습니까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선거부정을 주도한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가 맛보기를 봤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장 가운데 24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중에 20자리를 뭡니까 호남권 출신이거나 처갓집이 호남인 사람들 여러분들 구청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구의회 서울시 여러분들 강력의회 의원 가운데 여러분들 120석 116석인가 116석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110석 가운데 100석을 여러분들 누가 차지했습니까 더불당 출신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서울시 강력의회 여러분들 강력의회 의원들의 출신 지역 여러분 조사해보면 대부분 호남권일 겁니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좌파들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은 딴 거 무슨 멸사본공 여러분들 성공사 이런 거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선거 좌파들은 그냥 요식행위로 보는 겁니다. 북한식 선거가 어떻습니까 요식행위지 않습니까 선거는 권력을 합법하기 위한 요식행위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끄리김 없이 하는 겁니다. 선거는 그래도 선거가 남눈도 있고 하니까 선거가 있어야 돼. 북한도 선거를 하니까 여러분들 공개선거지만 권력을 여러분 합법하기 위해 선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권력을 합법하기 위한 요식행위지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선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익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선동은 무조건 승리한다. 선동은 감성적인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선동의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많은 증거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전 선동이 어마어마하게 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논리력이 이런 부족한 민족들에게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좌익들이 죄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좌파들이란 것은 그냥 정의 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같은 사람은 정의는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몫을 아주 잘 수행하는 것 이렇게 절대적인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에 대한 개념도 있고 사실에 대한 개념도 있는 겁니다. 좌파는 정의는 심샌놈이 여러분들 심샌놈의 이익이 정의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이 정의지 원래 정의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심샌놈이 뭡니까? 그게 심샌놈이 결정하는 게 정이다는 겁니다. 심샌놈이. 심샌놈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해가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통해서 모든 압법을 다 통과시키더라도 심샌놈이 여러분들 그 통과시킨 법은 다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탈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대중은 은밀한 수탈과 약탈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그토로야 국민께서 표를 주시면 이렇게 야단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너희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게 좌파들인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작당을 해 가지고 그냥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더 아더스. 다른 사람들 뭡니까? 그냥 약탈하고 수탈하는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규정의 이름으로 좌파들에게 사기 기만 거짓은 일상의 한 부분이고 권력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수단이다. 김건희 특검법 여러분 밀어붙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사기 계략 음모 어떻게 나라의 이름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지저분한 일이 돼버렸는지 누구도 국민들의 안이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 먹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기 기만 조작 이런 계략들이 다 승행하는 겁니다. 좌파들 특성을 다시 보면 좌파에겐 뻔뻔함이나 조작질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권 탈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합리화가 될 수 있다.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뻔뻔한 겁니다. 양심이 그냥 강철판을 깔고 사는 겁니다. 좌파는 가난과 빈곤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지는 거죠. 탈원전 무슨 뭐 탈원전 영화를 봤더니 눈물이 흘렀다. 좌파는 허황된 사회적 실험을 좋아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 이런 걸 다 사회를 통해서 이러분들 뭐죠 그냥 제도화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를 낳게 되는 거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거죠. 그 이름 가난해지는 것이 그렇게 개딸이니 딸개니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이 인간이 맞나 배가 불러서 정신들을 전혀 못 차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좌파는 가난과 빈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가난과 빈곤을 낳게 되겠죠. 물론 개중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선거부정에 가담했으면 뭡니까 새로운 계급에 편입된 사람들은 잘 살겠죠. 수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좌파들의 특성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좌파는 말해의 유희로 멀쩡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좌파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수 있는 특수강심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좌파는 우리가 남이 가라는 식으로 자기 편은 철저하게 챙기고 상대편은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2024년 총선에 선거 사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2027년에 대선에서 선거 사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윤 대통령 반드시 감방 갑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부풀리는데 이런 귀재이기 때문에 김건희 이상도 또 집어넣겠죠. 뭐 뻔한 겁니다.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잔인합니다. 그리고 철주틀매기는 보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윤두현 의원의 한 문장을 보고 잠시 이제 좌익들이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 당신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열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다섯 가지 정도로. 어쨌든 간에 참 이만큼 살게 됐는데 뭐 다시 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 이제 국민들을 뜻하고 관계없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가 돼버렸으니 그 위험함이라는 부분들 그래도 뭐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제